안녕하세요 게임놀이터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리메이크 챕터 13에 접어듭니다 7번간 플레이트 붕괴의 구역을 탐험합니다 D형 실험체 사육장입니다 자 그럼 디바와 마레트가 만났는데요 전투를 해보도록 하죠 이 전 공략에서 제가 점멸했죠 사정없이 공격을 계속 퍼부세요 여기서 스킨 Для 드로우 커터 머신 목체를 공략爱 일단 데미지를 덜 밟기면서 묵싱 띠바로 바레트를 치료해보죠 띠바로 바레트를 치료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데미지를 드리면 퇴색국에 접어둡니다 띠바로 바레트를 치료해보았습니다 커터나를 마구로 날립니다 띠바로 바레트를 치료해보았습니다 힙박은 위험한데 하이포지션은 힙박이 빠르트도 힐을 빠르트도 힐을 띠빨 여기에서 바레트에게 띠빨 여기에서 바레트에게 제리미특이 그레네이드보 에너지를 압축해 넓은 버그에 폭발성 하나를 쏩니다 잡았어 버렸어 배 쪽으로 내려가야지 맞습니다 배 쪽으로 내려가야지 맞습니다 배 쪽으로 내려가야지 맞습니다 배 쪽으로 내려가야지 맞습니다 배 쪽으로 내려가 represent 배 끝으로 만나都keys 오버드라이브 많이 몰려있군요 이렇게 공간이 있구요 음악도 파는군요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는건 세일 표시구요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풀파워 리스트 돈 썼어 장비를 해줘야겠죠 뒷밟게 풀파워 리스트 풀파워 리스트 자 무기를 강화해보도록 하죠 싸우기 전에 강화 좀 싸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도망치기 탑 탑 탑 탑 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무기 착용하고 있는 무기 SP 포인트를 항상 소비해서 사용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 거지? 다행히 외치면 살아있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버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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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몰려오는데? 네임피스 뭔가 쏘는데? 자 여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다쳤어 뭐가 쫌쾌해 보는데? 저 바르트로 바꿔요 최스 마비 다른 아이팩 있을까? 스탑 스탑 자 여기까지요 올라갔어 오 흑대? 거기 내! 흠! 오버드라이브 안전! 아, 안전! 안전! 내가! 부터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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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fa! 조심하세요!》 《Tifa! 조심하세요!》 《Tifa! 조심하세요!》 《Tifa! 살려주세요!》 《Tifa! 살려주세요!》 《Tifa! 살려주세요!》 우와드를 계속 처리하자 피했어 메가포션을 먹어 이럴수가 일단 어 마르트 셀려야겠죠 이걸 피해요 마르트 흰 바다 마르트가 셀려야 일단 살아야되니까 메가포션을 아니 아니면 다시 나는 기타 상태로 그로 수고하던 이따 메가포션 영능 이따 퓨어버스터 이제 다음 단계 띡바가 내려옵니다 보아드이다 일단 띡바로 보아드를 먼저 처리합시다 오버드라이버 빨리 처리해야되요 메가풀셔를 아낌없이 추가로 상대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우 이게 맞으면 안되요 어허허 헛방을 죽었어 이때 에어리스 살려보죠 픽스 꼬리 띠 빨개 에어리스 띠 빨개 띠 빨개 띠 빨개 에라포시 띠 빨개 띠 빨개 에어리스 오우 마주가 아파요 크게 한방 매겼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응 최대한 데미지를 줍시다 해뺄게요 실패 오우 아어우 원하니 머스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중에서 찍는 기술이 너무 아팠구요 이때 클라우드가 왕으로 왕으로 ramatic rebellion 먹었 Bi 대바나 띠 狂ってきて指図してんじゃねえ! 마지막... マルツが... 諸君 よくここがわかったな 銃撃の跡をたどった あんなことをするのはあんただけだ 大部屋山さえ ええじゃ чего 大部屋山でも大部屋さんもある 이게 무슨.. 사람의 형체도 보이고요 이게.. 신라의 얼굴이예요 아.. 크라운드? 왜 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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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든 대이.. 아... 그 다음... 아, 그렇다 클라우드?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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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걸 죄송해요 쒀더라구요 웬지에 등장하는 건가요? 그럼 다른 동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곳에서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왠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zero입니다. 다른 동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시중에서 제시와 비그스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사람은 아마 죽었죠? 마레트는 인정할 수 없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마레트의 목소리가 굉장히 캐릭터랑 잘 어울려 마레트의 목소리가 잘 어울려 마레트의 목소리가 잘 어울려 마레트의 목소리가 잘 어울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에어리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그 얘기야? 신라의 지하 시설에 진타이 직견도 있었다. 내가 신라의 소식을 알고 있는 것이다. 말을 듣는 것만으로 에어리스를 퇴원할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의 고대인 사람이라면 科学 부문은 없을 것이다. 科学 부문은 지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엘미나는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너희도疲れ다. 오늘은 더 쉬우면 좋겠다. 엄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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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 올라가볼까요? 정말 아름다운 배경이에요 저 이걸 제작하느라고 얼마나 손이 많이 갔는지 짐작이 가는군요 여긴 들어갈 수 없고요 다시 내려가보죠 발소리를 찾아서 정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모짜렐라 떡볶이 천사를 만들고 그러면에 고춧가루 질렐라 물 주진렐라 분해 자 이쪽 왼쪽 길로 한번 가볼까요? 어 저기 띠빠가 보이네 가봅시다 달리기는 안된군요 이 띠빠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걸까? 띠빠 이 띠빠가 보이네 이 띠빠가 보이네 이 띠빠가 보이네 어 그 띠빠가 없어졌어 이 띠빠도 그 띠빠도 모두 내 띠빠는 하하하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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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아... 아 아 아 고맨 泣いてもどうにもならないのにね 아 そんなことない 응 ありがとう 아 엘 헤빈아의 생각을 전합니다. 엘빈아의 생각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도와줘요. 친구들이라서... 에어리스를 구하러 갑시다. 허락을 받아야겠죠? 저에게는... 알았다. 언제나... 이런 날이 올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에어리스를... 도와줘.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마린! 마린! 이리 와? 너는 왜 이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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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린! 아마린! 그리와이나. 마이 엔지아가... 이리와 같이. 정말. 그런데... 그럼... 그는... 아... 음... 저 이렇게 마린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바래지 않는다 그래서 이따가네 그래서 이따가네 마린을 도와주신다 이번에는 내가 도와주신다 내가 도와주신다 내가 도와주신다 응 그 네 그 네 그 네 그 네 에오리스 뭐지? 응 도와주신다 그래 믿어 그럼 아 이따가 이따가 예 나를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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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 응 아아, 절대 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응 バレット 마리아, 괜찮아 よし! シンラビルに乗り込むか! 目的を忘れるな。 わかってるよ! エアリスの救出だろ! ジャカピシス。 エアリスする、壊ろう。 でも、 上までどうやって行く? 鉄道は動いてないよね。 じゃ、線路を歩くか! 今は非常事態だ。 表立ったルートは封鎖されていると思った方がいい。 じゃあ、どうするの? 裏ルートがあるのか? そういうことを知ってそうな人って。 コルネオか。 何だろう!! 雷復レイクローの合作者を封鎖しています。 ジェス・エンピ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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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해결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비싼다. 해결사 안녕.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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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부터는 서브 퀘스트를 진행하는 거고요. 다음 계속 이어서 게임을 하죠. 자 이렇게 서브 퀘스트가 굉장히 많군요. 챕터 14에는 서브 퀘스트가 이렇게 6개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플레이하고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 놀이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